휴닝카이 말투로 모아에게 댓글 남기기 바로 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휴닝이가 마지막에 댓글 남긴 사람이네요 한번 댓글대로 읽어볼게요 츄 귀여워서 미안하트 유유 헐 뭐야 이 귀요미는 점심 못 먹었어 다 이렇게 ㅇ을 묻히면 되는 거죠 심지어 이번 닉네임이 휴닝이 닮은 순두부 맛있다 완벽해 순둥둥찌기였네 완벽한 순둥찌 이거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겠다 외국인 모아들은 또 스피드웨건 같은 모아가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답글이 나오는데 맛난 거 먹었네 벌써 이거 한국인된 방 알잖아요 오케이 두 개 정도 더 갈아보겠습니다 칭짱돈깍스 칭짱돈깍스 이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휴닝카이로 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